CEO로 본 조조, 유비, 송권, 삼국지 경영학에서 조조와 유비는 창업자형 오너이고 송권은 승계형 오너다. 조조가 창업자 오너답게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고 만기총남형으로 나라를 다스린데 반해 송권은 부하를 신뢰하고 인화를 중시하는 합의형이었다. 같은 창업자 오너이지만 유비는 인정과 의리의 요소가 강한 권한 위임형이었다. CEO로 본 조조, 조조는 몸소 전장을 누비며 싸움을 주도했다. 어떤 때 정면 승부로, 어떤 땐 꾀와 외교로, 또 어떤 땐 위계와 사술로 적을 하나씩 물리쳤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다스릴 수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조조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말에서 내려와서도 천하를 잘 다스렸다. 그래서 조조는 서양의 카이사르나 나폴레옹에 비유되기도 한다. 문무겸전이란 점에서 특히 그렇다. 카이사르나 나폴레옹은 전쟁에서는 출중한 장수였으며 정치가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뛰어난 감성을 지닌 문인이기도 했다. 조조도 위대한 전략가이면서 정치가 행정가이고 또 시인이었다. CEO로 본 유비 위대한 경영자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이상과 원칙을 지키는 배심과 결의가 필요하다. 적당히 타협하면 보통의 경영자는 될 수 있어도 위대한 경영자는 될 수 없다. 유비가 실천한 원칙이나 바른 길은 당장은 바보스럽고 답답해 보이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좋고 빠른 길이 되었다. 제갈공명이나 방통같은 참모가 좋은 계책을 건의해도 유비가 차마 인 이상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여 애를 먹고 답답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길게 보면 유비의 판단이 옳은 경우가 많았다. 유비는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에도 도리에 맞고 지혜롭다는 최고의 경지에 자신도 모르게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유비야 말로 타고난 CEO라 할 수 있다. CEO로 본 송권 송권은 영특한 3대로서 수성에 성공한 명 CEO라 할 수 있다. 통크고 신중한 성격으로 물려받은 인적 자원을 잘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많이 초빙하고 키웠다. 또 강동 명문들을 잘 포용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받았다. 실사구시적 성격에다 생각이 유연했다. 원칙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았다. 신리를 위해서라면 체면의 별로 구애받지 않고 신축자 제약에 행동한 것이다. 특히 외교 감각이 탁월하여 당시 물고 물리는 3국 관계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했다. 어찌 보면 송권은 오나라의 3대째 CEO로서는 가장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다.